베트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박항서의 높은 연봉을 못 주겠다며 쫓아내던 베트남이 최근 14경기 중 10경기 폐라는 대참사를 겪자 박항서를 퇴출하고 새로 뽑은 트루시의 감독과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박항서에 백지수표를 줄테니 원하는 금액을 적고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을 다시 맡아달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백지수표를 제시한 베트남을 향해 박항서가 건넨 한마디에 베트남 전체가 한방에 초토화되어버렸는데요. 반면 한국은 초대박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살딩크라 불리며 베트남 축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의 바통을 이어받은 필리프 트루시의 감독이 인도네시아의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후 무자비하게 경질됐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26일 트루시의 감독과의 계약을 전격 해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맞붙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조 4차전에서 베트남이 0대3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대패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트루시의 감독의 연속된 부진은 결국 그를 사령탑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한 팀입니다. 이번에 본선 질출권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베트남의 북중미 월드컵 진출을 간절히 기대했지만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성적의 퇴보는 누구의 눈에도 명백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3차 예선까지 진출했던 베트남이 이번엔 2차 예선에조차 고전하며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승점 4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이제 베트남은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해야만 역전의 기적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훈 감독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경험한 이 투르쉐 감독의 운명은 결국 종말을 고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신태훈에 미친듯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박항서가 베트남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극했을 때와 비슷하거나 더한 엄청난 수준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핫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팬 2명이 신태훈 감독의 사진을 들고 서있는 모습인데요. 사진 위에는 한국 최고의 수출품 아래에는 미안해요 삼성 이라는 문구가 써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은 삼성의 휴대폰과 가전제품 등이지만 신태훈이 그만큼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조차 뛰어넘는 국민적 영웅이 됐다는 것을 재치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신태훈과 오는 6월 계약이 끝나면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로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라며 난리가 났는데요. 베트남이 예전에 박항서에 주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퍼스트클래스의 평생 무료 이용권은 물론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모든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무료 이용권까지 단순히 높은 연봉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신태훈 감독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대통령까지 신태훈을 찾아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신태훈은 지난번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가 무려 17년만에 본선 무대를 진출하기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베트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해 16강이라는 인도네시아에게는 꿈의 무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까지 나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칭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안트라는 조별리그 2차전 승리 후 위도도 대통령이 축구대표팀의 베트남전 승리를 칭찬했다며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현지 시간으로 밤늦게까지 축구대표팀 경기를 시청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좋은 플레이를 칭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후 온라인을 통한 공식 영상에 등장해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본선 16강에 진출하는 역사를 작성했다며 대표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파는 28일 위도도 대통령이 만약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호주와의 16강전에서 승리한다면 특별 상여금을 내놓을 뜻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신태용호의 경기력과 결과에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박항서를 내친 베트남은 대참사를 맞이했습니다. 베트남 축구연맹이 26일 긴급으로 필리프 트루시엘 감독과의 계약 해지 소식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노이 미딩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치욕적인 0대3 대패 이후 취해진 긴급 조치였습니다. 바로 전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0대1로 패한 것에 이어서 자국에서 또다시 대패를 당하며 베트남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결과는 두말할 것 없이 트루시엘 감독의 즉각적인 경질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른 박항서 전 감독 시절의 영광과 비교해 더욱 비참한 상황이라고 베트남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과의 황금기 동안 수많은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임인 트루시엘 감독 체제에서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10경기 중 1승 9패 그것도 대부분 베트남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국가들을 상대로 말이죠. 이 때문에 월드컵 예선 진출을 날린 것은 물론 베트남 국민들을 깊은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트루시엘 감독은 박항서 감독 시절 발굴된 스타들을 대거 퇴출시켜버렸다는 것인데요. 베트남 매체들은 트루시엘가 박항서의 질투를 느낀 것 같다. 박항서 지우기에 나섰다.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를 외치며 박항서만큼 못한다고 비판하자 박항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 위해 잘하고 있는 선수들도 모두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호황드, 꽝하이 등 베트남 축구의 핵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사라진 것은 트루시엘 감독의 의도적인 세대교체와 전술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화가 난 베트남 국민들은 매 경기장마다 트루시엘 나가, 당장 교체 등의 카드를 들며 소리쳤고 그 결과 베트남 축구협회는 결국 트루시엘 감독을 퇴출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박항서의 백지수표를 내밀며 제발 다시 돌아와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일군 성과로 인해 눈이 높아진 베트남 축구팬들은 트루시엘 감독에 대한 불만을 잇따라 표출해왔습니다. 특히 동남아 라이벌 인도네시아전에서 잇따라 무기력하게 패하자 감독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였는데요. 트루시엘 부임 당시 94위였던 베트남 피파 랭킹은 현재 107위까지 무려 13단계나 추락했습니다. 한 베트남 누리꾼은 트루시엘가 유일하게 한 일은 박항서의 업적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게 도운 것 박항서 감독님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랑해요 박항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항서는 단호하게 베트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져 베트남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임시 감독인 황선홍이 나가고 한국의 대표팀 정식 감독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라 베트남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전했는데요. 태국을 상대로 가슴을 졸이며 지켜봐야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는 든든한 박항서 감독의 지휘 아래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